요술쟁이님들 안녕하십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영상을 남기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브이로그 식으로 지금 남겨볼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피치가 본가로 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요사장 혼자라는 거죠 일 끝나고 영업 끝나고 요사장이 하고 싶은 거 제가 이걸 할 때마다 피치한테 눈치가 썼던 그런 걸 오늘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기쁜 마음으로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맛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예전에 한창 빠져 있었던 이런 요사장의 취미생활을 오늘 잠깐 맛 좀 보는데 그걸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이 영상은 피치에게 걸리면 자 지금부터 요사장이 많이 즐겼었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때 어떤 게임을 하는지 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즐기던 게임기를 꺼냈더니 세상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게임 이거 비행기 게임인데 이 게임 발매했을 때 막 진짜 달려가서 샀었거든요 근데 어 오랜만이야 이거 하다가 토하는 거 아닌가 제가 비행기 게임 좀 비행기 이 스틱까지도 샀습니다 옵션 버튼이 뭐였지? 노멀 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하드는 못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래간만인데 이거 하다가 멀미 나거든요 비행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VR로 비행기 게임을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하고 있을 때 항상 피치가 저한테 엄청 고라고 했었어요 혼자 노니까 좋냐고 아 진짜 벌써 멀리해 와 아 미친 거 없어 아 통할 것 같은데 잠깐 난 너무 오랜만이라서 자 행운을 빈다 자 출발합니다 으으으으으 아 시러 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지럽구요 아 이게 버튼을 다 까먹었네 뭐가 뭔지 와 잠깐만 와 통할 뻔했어 어디야 이거 뭐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들이야 이거 거꾸로 살고 있나 이쪽이다 이쪽입니다 와 잠깐만 야 너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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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ㅏㅏㅏX 너네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여러분들 토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. 진짜 토할 것 같아. 다음 게임으로 가겠습니다. 오랜만에 얻은 자유를 어지럽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. 자 이건 진짜 100% 스트레스 해소용 게임이죠. 많이들 알고 계시는. 이게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대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오랜만이네. 난 준비됐어. 이제는 하는 사람이 없나? 이거 하는 사람이 없나봐. 어려워. 자 이 시국이긴 하지만 그나마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피스. 맞나? 하하하하 너무 오래간만입니다. 뭔가 잘 안맞은데? 너무 잘 안맞은데? 너무 잘 안맞은데? 계속 hacia 못하 representatives. 오연고 생각해서 이게 자꾸 돌아가 이게 자꾸 돌아가네 이게 자꾸 돌아가네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clarified 나 У 그럼 Mystico Dan 38 하하 하하하 예전에 NBA를 한창 했었어요. NBA가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팀을 운영하는 게임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 캐릭터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심지어 제 얼굴을 스캔을 해가지고 캐릭터로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NBA 게임 안에 요사장이 있습니다. 이것도 하도 안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. 자, 접니다 여러분들. 자, 내 포지션은 스몰 포워드고요. 수염 기르는 거를 평상시에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얼굴이 게임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못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수염으로 좀 가렸어요.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실제 유저들이에요.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한 거고 지금 보면 팔뚝에 피치 유시 타투 제가 레터링을 했거든요. 제가 MVP예요. 이 시카고블스팀의 현재 MVP고 난이도를 엄청 어렵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신발 중에서 업템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항상 업템포를 신기고 농구를 합니다. 이게 되게 자유도가 엄청 높아서 뭐 슛 폼이라든지 드리블 동작 이런 것들을 다 커스텀 할 수 있어요. 아 너무 몰입성만해요. 그냥 잡아먹었어 완전. 어떤가요? 저랑 잘 맞죠? 저는 뭐 당연히 지점 멤버죠 팀 전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몇 개 한 골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점점 평판이 낮아져서 감독이 절 빼요 뛸 수가 없어 스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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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왕구야 오 잘했네요 제가 어디서 됐죠? 그렇죠 반칙까지 여기서부터 나오고 어 뭐야? 슈팅 프로 아니었어? 공격 리바운드 그렇죠 패스 아니야 쏘지마 아 패스 공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패스 그렇지 슛 슛 슛 슛 패스 아 그렇죠 워시스트 이건 운이 좋았어 아휴 야 그렇지 그렇지 네 죄송합니다 안 돼 슛 어isp 슛 방금 방금의 심수로 창판이 좀 낫아졌었었 marked 어 안 좋은 슛을 선택해서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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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줘, 나 줘, 나 줘, 나 줘, 나 줘 얘 다 꽂아버릴 테니까 그냥 방금 전국수수로 팬이 천명이 생겼어요 하지만 파울을 유도해서 시킹 파울이었죠 관중들 야유 봐, 이거? 화면이 떨리는 게 상대편 관중들이 야유를 심하게 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저 주세요, 그대로 3점 슛 안 들어갔죠? 네 전국 같은 점 벌어질 수 있지만 속점 없습니다 그러면 나 줘, 나 줘 그렇지, 바로 여기다 꽂아버릴 테니까 그냥 그렇죠 패기 헬스합니다 자, 이것으로 이 사장의 NBA 진출이기도 한 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막상 자유가 있어도 놀 줄 모릅니다 이 사장의 자유 시간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편집이나 해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